사과나사는 운동해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야 이거 인스턴트 이런 거 감자 준대였어. 감자 건강하게. 야 별이야. 너 솔직히 얘기해봐. 뭐야? 너 여자랑 키스해봤어? 저기 사과나사는 빼고. 아니요 없는 거. 뭐야 이 자식. 아이고 저. 사과나사랑 키스를 했다는 거냐? 얼마 전에. 얼마 전에 우리 무지펄 공연했을 때. 그때 우리 키스신 쪘잖아요. 그거. 그게 키스지 뭐. 아이고 이 자식. 현재 사과나사가 첫 키스 맞네. 아 내가 뭘 저렇게 쓸. 끊이 말아. 아유 귀여워. 아유. 아 물 봐요. 아 물지 말아요. 아 어디 가요 이거 들고 가야지. 여기 화장실. 여기. 자. 아유 감자. 아유. 형 근데 얼굴이 왜 그래. 아유 뭐. 깨워. 네. 왜 왜. 아 얼굴이 막 빨갛고 막. 빨개? 귀요미. 아유 귀여움이. 화장실 갔다 올게. 야. 뭐야. 이거 이거. 아우. 괜찮으세요? 나 귀여워요? 나 귀여운 아들을 불러inct준 Wynton Wade 위치의 그녀 Kylie. 감사합니다.